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매운 까르보나라를 시켜가지고 제가 토핑으로 대창이랑 고추를 좀 올렸는데요 이름은 대창고추크림파스타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옆에 슈프림치킨 있고요 통피클 같이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창이랑 같이 먹어봐야지 무거워 와 진짜 맛있어요 우와 매콤한건소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더 맛있다 먼저 매운 ? 온갖 계란 그리고 간장과 닭다리아 양념이 깨끗하게 먹으니까 남은 바삭한 바삭함이 상큼하고 고소한 단맛이 좋았고 숙성은 고소하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고소한 맛은 강해졌어요 강해진 고소한 고소한 맛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네요 고춧가루 아까랑ęd daqui 고춧가루 違의 양이 홍고추 맛있다 우리 고춧가루를 만드는 sì 고춧가루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만드는 과정 고춧가루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한입 먹고 싶었는데 고기가 맛있네요 그리고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서 고기맛이 더 매콤해요 고춧가루 온갖 고춧가루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이 고춧가루 면은 stitching을 넓은 거 on 영양노래에 잘 안내셨어요 양념이 별로 없어서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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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한 식감이 좋아요 무지개 고춧가루 식감에 장착해서 고소하고, 소금이 배달거리는 게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 반찬은 하루를 먹어야죠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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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식감이 너무 좋고 맛있고, 저는 고소한 고소한 맛은 너무 좋은데 식감은 고소한 맛과 고소한 맛과 고소한 맛과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고소한 맛을 잘 알아봅니다. 고소한 맛과 고소한 맛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비주얼 마요네즈 맛은 더 맛있어 치즈와 함께 잘 먹으러 가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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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간장 다스드 다스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고추장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느끼한거에 느끼한거에 매콤한거에 느끼한거 대창에 까르보나라에 고추에 치킨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까르보나라 자체를 맵싹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창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대창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콤한 까르보나라가 이걸 잘 감싸주더라구요 너무 맛있었구요 거기에 고추도 씹을때마다 그 고추의 프레쉬 프레쉬함이 너무 맛있더라구요 어울리더라구요 거기에 슈프림치킨 뭐 말해 뭐합니까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